안녕하세요 루테이입니다 오늘도 어멍어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 서버 탐방입니다 오늘은 컨셉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어멍어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플레이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 대충 알기로는 컨셉으로 플레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컨셉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인포가 안 걸렸어 그러면 중퇴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외국도 중퇴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막고라 같은 거? 경크 같은 게 나면 오? 경크일 때 경크라고 말하랄까? 뭐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거 나면 막고라 같은 것도 하는지 민트 아니면 나 죽여 이런 거 하는지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외국 서버 탐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방에 들어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오구 여러분들은 번역을 보실텐데 저는 번역을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회계였나? 아닌가? 뭔가 초반에 엄청 죽는 거 같았는데 아니었구만 첫판부터 인포를 걸려서 어 죽이죠? 오케이 오 여기 아무도 없었지? 닫자 저기 전기 다 다루고 어? 발견했어 오 시작은 똑같네 여기는 어디가 없을 뿐이지 웨어리라고 하는 건 똑같네요 어 전기실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전기실에서 죽였으니까 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린이 블루를 죽였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네 후킬 마이 프렌 자기 프렌을 누가 죽였나는데? 어? 중태 있어 지금 왜 나가지? 스킵 어 스킵하자고 하네 근데 딱히 왜 동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지? 이게 보면 동선 같은 거를 한국에선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동선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누가 스킵하자고 하니까 스킵하는데? 내가 영어 번역을 잘 못해서 그래서 그런가? 뭔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파랑을 죽인 건 그린 같아 라고 하고 그게 끝이야 왜 그린 같은데? 뭐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보는데? 이거 게임 수월하게 얘기일 것 같은데? 아 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뭔가 이거 자작해도 바로 가능할 것 같거든? 누구라고 하는 거? 일단 이거 고치러는 많이 오네요 자작기에서 맞고 나오고 싶은데? 어? 갈색에 눌렀어 아 갈색이 잠수 아니었구나 와 잠수인 척하는 유저가 있어 외국에도 오 신기하다 보자 다크그린이 초록이죠? 어?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봐 왜 고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 저게 무슨 그건가? 핵을 얘기하는 건가? 핵이라고 하는 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저 모드가 모드가 핵인가 보다 그래 모드가 그 약간 넣는 거잖아 핵 얘기하는 건가 보구나 모드가 와 어쩐지 아 그리고 외국 서버에서 영어가 좋은 게 자동으로 이렇게 좀 가려주는 게 있더라고 그 욕 같은 거 쓰면 그건 좋더라 그치 외국이도 핵 많이 쓸 것 같긴 해 근데 쟤는 무슨 얘기길래 아니 특이한 핵을 쓰는데? 나 한국에서 본 적 없는 핵인데? 한국 서버에서 사람 죽이는 핵도 아니고 우와 이거를 얘가 죽었네? 우와 이거 핵이라서 나간다 이거는 똑같지 핵이라서 나가는 건 당연하겠죠? 와 해커가 있는데 특이한 해커가 있네요 처음부터 해커를 만나버림 인포도 걸렸는데 해커도 만나버림 자 이거 풀어야겠죠? 갈색이를 죽이고 그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갈색이가 그린이란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 죽이고 와 이거 혹시 죽이는 거가 단거리인가? 일단은 위치 얘기합시다 그린 이거 아까 그린 옆에 누가 있던데 그린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린 힐 어 브라운 자 그냥 자작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스 아임 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아임씨 나 봤다 지금 얘기하는 게 원자로 쪽에 자기 있었다는 것 같은데 원자로 쪽에 누가 같이 없었나? 잠깐만요 브라운 어 함께 갔다 미 어 야 영어 영어라서 어려워 그린이 죽임 아 이거 괜히 했나? 이거까지는 안되나? 어떻게 되려나? 어? 날 찍네 아 이거까지는 안되나보다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뭔가 될 것 같았어요 아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다보니까 뭔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아니었고요 거거까진 아니었네요 가봅시다 뭐야 나 이 양쪽에는 이 두 사람 왜 핵 같냐? 하필 내 양쪽에 핵같은 사람 야 뭐 닉네임 똑같아 설마 외국 서버에도 침플이 있어? 에이 오? 아임 워즈 굿 야 이거 외국 서버에도 침플 있는 것 같다 아 이거 투표 시작까지 시간이 엄청 남네 아니 근데 진짜 침플인가? 검정 블랙 코디도 맞춰져 있고 닉네임도 맞춰져 있어 스킵 근데 이게 하양이가 딱히 말이 없거든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우와 분홍 왜 죽은거야? 내 영어를 몰라서 그런가? 벤트 탔나? 어 아닌데? 아니 시작하자마자 저기 긴급 버튼을 누르는 게 외국에도 있다고? 특이하네 나 얘네 침플 같다 나 인포면 얘네 중에 한 명 죽여봐서 침플인지 알고 싶어 근데 미션은 해야 되니까 하는데 어? 그리고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확씨 나 확시다 확씨 봐달라 라고 말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러게 아까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는데 이건 좀 특이하다 확씨가 너무 사기라서 그 끄는 설정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그런가? 확씨를 봐달라는 얘기 전혀 안하네 사람들끼리 나 봐줄래? 만약에 보면 확씨라고 말을 해줄까요? 보러 올 생각이 없는데 진짜로 누가 죽어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또 눌렀어 저걸 그러네 아니야 안 죽었어 아무도 안 죽었어 왜? 아니 이거를 텃불리 지금 이렇다 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왜 이렇게 긴급 많이 누르는 것 같냐 주황이가 검정 같대 왜? because he is inversed 왜? 아니 이유를 얘기 안하는데 아니 아까 핑크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이유가 좀 이상한데 아니 지금 검정이가 자기한테 온 것 때문에 그런가 본데 생각보다 좀 어렵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한 번 탐방한 건데 영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렵네 오 나 검정 투표했었는데 주황 투표했네 뭐야 그 와중에 민트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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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아니 야 이게 뭔 상황이야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래? 얘네 다 너무 이상한데? 아니 애들이 서로 대화도 거의 없고 진짜 알아서 막 지고 이건 신기한데? 이거 뭔가 하향이한테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향이랑 검정이는 침풀이 아닌 걸까요? 야 이거 하향인가 보다 풀 생각이 없는데 하향이가? 진짜로? 킬쿨이 아까 45초였거든? 아니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민트 같대 라이트 브루? 애들 너무 신기하게 하는데 아니 죽여서 경크도 아니야 경로를 봐서 경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엔 누구 같다가 다야 설명을 안 해줘 와 이건 신기하다 어?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저거 뭔가 저거 지금 노랑이가 말한 거 민트 아님 나 죽여 같은데? 막고라 같지 않아? 자 우선 민트는 인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난 이거 하향 같거든? 다 필요 없고 얘네들 자기 추리로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니 나 확실히 좀 봐주면 안 돼? 사람들이 다 긴급 버튼 누르느라 킬쿨이 이제쯤이야 돌았을 거거든요? 흰색의 킬쿨은? 저기 가면 죽는다 오 옐로우가 죽었다 옐로우를 죽여? 나는 의심한다 화이트 화이트가 그리고 엄청 돌아다니기까지 했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보통 동선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잘못 죽더라도 걔가 말했던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조합하다 보니까 그걸로 나도 인포를 맞추는 편이거든? 근데 여기는 영어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이 어째서 저쩌서 쟤 같다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로 자 어? 아니었어 아 진짜 전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이거 킬쿨 높아서 긴급만 잘 누르면 될 거 같은데 근데 흰색이가 검정이라고 말하고 갔단 말이지? 침플 같은데도? 나 일단 오 만약에 흰색과 검정이 침플이라면 나는 보라 같은데 하얀이가 검정이라고 갖고 왔단 말이야 아니 근데 키를 한 적은 있어? 키를 거의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게임이 끝나가는데? 자 블랙한테 믿는다고 말해야지 블랙 아임 글리비 유 하고 블랙 찍어야지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 아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보라 욕하는 거 보라 욕박는데? 아니 개무서 하지만 저는 검정을 했죠 오 야 이거 내가 보기엔 침플이었는데 하얀이가 검정 말하고 한 거 같은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니 좀 개인적으로 새로운 맛인데 아니 애들이 다 초보 같아 오 뭐야 다 뿔 끼고 있어 뭐야 무섭게 어 여기도 뭐 맞추기도 하 와 어 이렇게 방 설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니 잠깐만 이러면 솔직히 확시 봐줄만 하잖아 오 초록 확시 오 보네 보라도 확시를 보네 확시가 있음 보긴 보나봐요 초록 확시 확시를 보려고 근데 와주진 않네 게이지가 오르는 걸 딱히 볼 것 같은 느낌도 아니고 이거 술자빵은 아니겠죠? 외국에도 술자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 둘을 믿고 미션을 하려고 했는데 아 잠깐만 초록은 믿어도 되는구나 깜짝아 아니 근데 웃긴 게 빨강 가니까 미션하네 세 명 다 이건 좀 웃긴데 뭐야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니지 삼성구갈 야 뭐야 지면 레전드다 우리 아무도 안 죽은 것 같은데 뭐야 설마 에이 뭐야 어어 오케이 오케이 신고는 검정이가 할 거고 아 이거 블랙 같긴 한데 블랙이가 뭔가 신고가 늦었거든 그리고 여기 킬쿨이 좀 짧은 편이라 아니 킵하지 아니 뭔 얘기도 안하고 킵을 하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킵 아니 킵을 하자는데요 뭐가 나오지 않았는데 킵을 하지 그리고 그린 크루원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그린 크루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여기 외국은 어? 나갔다 근데 뭔가 의도적으로 나가는 느낌보다 와이파이 끊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니 아닌가? 어 아닌가? 뭐 이렇게 나가지? 아 근데 여기 투표가 엄청 기네 투표 시작까지가 아 그래서 나가는구나 어 이거는 똑같다 투표하는 게 너무 길면 나가는 거 똑같다 아 너무 오래 걸리긴 했어 솔직히 자 막판 가볼게요 재밌다 아 진짜 재밌어 아 영어를 조금만 잘하면 외국 서버에서 자주 즐기고 싶은 느낌? 이 들 정도로 재밌어요 카드 긁기가 있는데 카드 긁기를 한 보라 하러 온 보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핑크와 어 하양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를 봤을까요? 근데 뭔가 쟤네 맞을 것 같은데 사기 안 칠 것 같아 보라 하양 핑크 확실히 내기준 오 와 하양이 죽었다 자 신고는 주황이가 있고 where? 블루래 경크인가? 블루가 그리고 나갔나? 아니야 나간 건 블루가 아니야 전기실이래 저 프루프가 경크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증거 말하는 거라네 어 와 이거 영어가 너무 길어서 모르겠다 일단은 블루를 해야겠다 모르겠는걸? 뭐 뭔가 여러가지 이유를 얘기하니까 딱히 막고라를 하는 것 같진 않죠? 느낌상? 자 블루 투표 됐어요? 보자 오 맞네 오 아 근데 대박인건 진짜 솔직히 이쯤 되면 확실해요 동선 이야기 안해 아 진짜로 동선 이야기 안하는데? 나 확시야 검정아 봐줄래? 봐줄 생각이 없어 이게 내가 진짜 이거는 솔직히 확실하다 한국쪽이면 무조건 볼 것 같은데? 여기 누군가 있다는 거 하면 바로 봐주지 않을까? 오 뭐야 초록이가 저기서 나왔어? 왜? 나 초록이 아까 내려가는 거 못 봤는데? 어? 초록이 내려가는 거 못 봤거든? 아 근데 죽어있어 뭐야 이거 항해실 쪽이네요 어려운데? 근데 나도 블랙일 것 같다 경 내가 본 경로상 블랙 같아 오? 막고라란다 막고라란다 서로 찍잖아 야 뭐야 핑크 뭐야 핑크 이상한 얘기한다 나랑 초록이랑 같이 있었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까지 그리고 나서 초록이 죽었다고 노 블랙 제발 아니 트럴 당했다 아니 경로를 물어보지도 않아 특이하네 야 이거 핑크 죽여 핑크 아니거든? 핑크 절대 아닌데 심지어 확신 아 나 확신데 확실히 안 보니까 아니 확실히 봤으면 핑크가 아까 나 저기 있는 거 봤을 때 확실히 보러 왔으면 확실히 보여줬을 텐데 진짜 어이가 없네 나는 블랙이 같거든? 블랙 레드가 내가 보기엔 막고라한 느낌인데 약간 서로 경크야? 막고라야?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봐봐 경크였나봐 아니 왜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안해 레드 그냥 블랙이라고만 하고 설명이 적어요 굉장히 적어 이거 슬슬 킬쿨 될 것 같은데 산소실 방해놓고 오 죽였어 와 이거 야 이거 인포 걸리면 신나고 따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보라 의심당하겠다 야 이거 보라 의심당하겠다 야 보자 오케이 퍼플 와우 블랙 아니 핑크 핑크 이거 너무해 핑크 나갔나 방금? 끝나고 방에 남아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네요 사람들이 이거 어? 약간 상황이 반전됐어 상황이 반전됐어 주황이가 거기엔 너밖에 없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블랙한테 물어봤어 너 어딨냐고 블랙이 식당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나쁘지 않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야 재밌겠다 아니 아까 내가 자작했잖아요 근데 자작은 좀 심했고 자작 안하고 그냥 하면 그냥 거의 인포가 안 걸리겠는데 경로도 안 물어봐 경크냐고도 안 물어봐 이유도 없이 그냥 누구를 일단 말하고 봐 더 웃긴 거는 보통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하향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하향이 아니야 그러면 연두주교가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안 나와 대박이네